70주년 기념 축하 행사를 축하노래를 함께 물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. 축하노래는 해피버스데이 그 곡에다가 저희가 가사를 만들었습니다. 다같이 축하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축하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축하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축하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와 같이 맑은 하늘 아래 CBMC 이른덕 잔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. 아멘 과연 지난 70년이라는 긴 긴 세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험난하고 실현의 연속이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이와 같이 큰 축복을 받았고 또 이제 내일을 생각하는 기한 단체로 이루어진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. 이제 오늘로써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선봉에 서서 미래를 계산하고 AI 시대에 참으로 저희들이 이 나라 우리 젊은이들이 이루어지는 희한 CBMC가 이제 앞으로 대행진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하면 주신다 하셨습니다. 반드시 저희 CBMC가 이제 앞으로 70년 이후가 모두가 하나님의 CBMC 젊은이들이 앞서서서 십자군이 되어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CBMC 국가로 진정 저 멀리 뒤가서 보라 가까이에 넣는 이웃 에시아 간추리도 다 우리 CBMC가 하나라 되어도 미래를 이루는 귀한 CBMC 젊은 열군들이 다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종 같이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. 아멘. touch 낭파 철은 늦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